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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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네 집은 누가 저랬다가 공줄 많이 들으셨어? 저희집이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떠 놓고 비셨어요. 또 저랬다가 공줄 드시는 분은? 없는데? 내가 유튜브 찍으면서 그런 말을 잘 안하는데 오늘은 진짜로 그냥 무당이니까 무당해 노릇을 해야지 그냥 유튜브가 하도 그런 말만 나와서 내가 조금 식상해서 그런 말을 많이 뺀 거거든 근데 오늘은 제가 합니다 장씨가 누구에요? 장씨? 장씨요? 저 장씨라는 사람 모르는데요? 장씨? 네 장씨라는 사람이 중국 쪽으로 장씨 성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먼저 안 주고 들어와서 물어 주는거야 아 저요? 응 충청도 빼고 한 번 해볼까? 고기 어 어디 한 번 말해 한 번 물어보자 누구한테 재산 물로 받았어? 아 재산 물로 받은 게 나와요? 네 누구한테 물려받은게 아니구요 제가 아시는 분들 뒷처리를 제가 다 해드렸어요 어쨌든 받은거 잖아 받은게 있는데 그 돈을 지켰으면 좋으려 엄마 지키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언니가 사무직이나 일처리 면에서 정말 타고나게 꼼꼼한 사람이래요 가닥가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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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샘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니는 일부 종사가 없어 내 사주에 일부 종사는 내 이미 서른살 중반 후반 그 사이에 내 남편은 이미 끊어졌어 내 남편 끊어지고 말하듯이 누구한테 제사를 받았냐 했잖아 내 남편한테 재산을 받은게 아니라 다른 일로 언니가 일을 봐줘서 재산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그 재산이 언니의 목숨 줄이고 언니의 모든 것이었는데 왜 한방에 미련하게 한방에 날려보냈냐 이래서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길지가 않대요 그 세월이 길지 않고 7,8년 세월이나 됐으니까 7,8년 세월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투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컴퓨터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언니는 어느 누구한테 맺겠나봐 그 주식을 맺겠는데 그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 맺힌 돈을 주식 한답시고 골까닥 삼켜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 미련한 짓을 왜 했어 제가 의심이 되게 많은데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보잖아요 돈이 튀겨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면 몇 억이 튀겨져 있고 몇 억이 튀겨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냥 제 욕심에 그런 거죠 미쳤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자 나는 여자로 보이지 않고 남자로 보여 남자예요 맞죠? 남자로 보이는데 언니도 할 말은 없다 왜 할 말이 없냐면 그 사람을 주식에 나를 돈을 주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는 경향도 있었대요 그쵸? 남자로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니는 미쳐서 돈을 투자한 거지 이 미친년아 어? 그쵸 너는 주식에다 투자한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잡으려다가 그 남자 니가 돈으로 그 남자 잡으려 한 거야 주식에 미쳐서 돈 뻥뻥뻥뻥뻥 올라가서 투자한 게 아니야 맞아요 니가 지금 여기서 어디가 어디라고 고지말고 젖 빠졌어 어? 맞지? 근데 어떻게 하냐? 돈 잃고 사람 잃고 돈 잃고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랬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었는데 알면서도 그 돈 주면 나한테 올까 그런 마음으로 잡았어?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셔? 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몸이 솔찬히 안좋게 보이거든 네 안좋아요 몸이 자꾸 한쪽이 굳어있게 보이거든 나한테는 중풍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굳어있게 보인다고 지금 몸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지금 숨쉬기가 그리고 7,8년 된 일을 언니는 그 일을 진작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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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얽매이고 살았어 그게 머릿속에 온통 그 돈만 얽매이고 살았지 뭐 다른 거 생각해 보고 겨를도 없고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 본 적도 없고 그 돈 찾기 위해서 편안하게 밥을 먹은 법도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 돈 날리고 한번 더 물어볼게 한번 올해 상문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상당한 사람이 올해요? 예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아 저희 시아버지님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예 작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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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아버지가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시아버지 말고 그리고 시아버지 말고 시아버지 말고 시아버지 말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 아까 언니가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남자야 안마들 말아 응? 짝사랑한 남자한테 몸 줘 마음 줘 돈 줘야 어 응? 몸 줘 마음 줘 돈 줘야 어? 그러니 인자는 그걸 배신을 당하다 보니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됐네 그치? 정신을 차렸는데 돈을 어디서 받을껀데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돈을 어디서 받을거냐 돈은 지금 공중에 떠있어요 떠있고 사람은 없어진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맞아요 상당한 적이 있냐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 상을 당했냐 네 그쵸? 올해 초에 상을 당했냐 어?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응 4월에 죽었어요 그쵸? 초에 초이니까 응? 근데 이 사람은 3월달에 병원 쪽마저 갔으면 이 사람 살았어 아 왜 그러냐면 응 죽기 전에 그렇게 저를 들들들 볶았어요 응 그러더니 자기 그냥 화병에 그런 거 같아 왜 저한테 도둑면이라고 뭐라고 누명을 그렇게 씌우더니 응 그러더니 저기 이게 이게 이식한 게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러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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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응 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돈은 공중에 떠있고 돈은 지금 오고 간 데가 없어 오고 간 데가 없어 응 그럼 뭘로 돈을 받을 거냐고 그래서 혹시 응 뭘로 싸워서 이길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원연대 방법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 공개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냥 잊어버리고 네 그 사람이 가버렸고 또 그 사람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이 언니한테 영수증을 남겨줬구나 뭘 남겨줬구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언니가 좋으니까 돈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엄마가 언니가 아마 7,8년 전부터 소송 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송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송에서 못 이기고 사람이 이미 갔는데 언니가 뭘로 찾을 건데 그게 응 포기한다는 포기한다고 나도 알아 나도 돈이 적게 보이지는 않아 네 크게 보여 크게 보이는데 크게 보이는데 크게 보이는데 이게 포기한다고 포기하질 해질 돈은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언니가 살려면 포기를 해야지 그게 그게 그거 포기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럼 무슨 가서 돈 받을래요 아니 죽은 사람은 불쌍하면서도 아휴 그거까지가 내려놓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도 알아요 그 마음이 내려놓기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오고할 집도 없게 보여요 저요? 어 말을 하자면 오고할 돈이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내 노후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텐데 그리고 좋은 아파트 하나 크게 지어서 내 노후 대책하면서 살았을 텐데 응 그 돈을 갖다가 언니는 주식한테 날린 게 아니야 주식한테 날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 주식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언니를 꼬데기 했던 거고 언니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돈이 나갔던 것 뿐이야 내 말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건에서 상문을 끼고 들어왔네 아 아까 밖에서 가만히 본 거예요 새 상문을 끼고 들어왔지 돈은 어디가 찾을 건데 그러면 저 나이 들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은 그 돈은 오늘 언니가 나한테 돈을 찾냐 못 찾냐 그걸 보러 왔으니 일단 그것부터 해답을 드려야죠 그거는 이제 포기하라는 뜻이고 포기하는 뜻이고 희한하게 희한하게 또 돈이라는 단어는 내가 일단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못 입고 있다는 거 언니들이 참 바보같이 보여요 지금 제가 좀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 틀렸으면 따주세요 그쵸? 나는 자신 있으니까 따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제가 그 길을 가서 후회할지언정 가야 되는 내가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그럼 소송을 걸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사랑했으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잡아가지고 그냥 같이 기당끔 살든지 소송해서 사람 잃어 돈 잃어 다 잃고 죽은 사람 못 잊어 울고 있고 돈에 못 잊어 울고 있고 죽은 사람 못 잊어서 울고 있고 죽은 사람 못 잊어서 울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이니? 아직까지는 급여한데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 어떻게 내려놓겠냐 나도 무당이기 전에 인간이야 점을 보면서도 나도 이래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너 하지마 뭐 하지마 장사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마 뭐 특히 남자 문제나 그런 것은 나도 함부로 말 못해 나도 그렇게 정을 줘봤던 사람이 있고 나도 사람인지라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잊고 있는데 어떻게끼야 무당이 잊으란다고 잊을 것이고 뭐 잊지 말란다고 안 잊을 것은 아니잖아 근데 바보 같은 인생이 차라리 그러면 소송을 걸지 말든지 남들이 잊지 말든지 죽음 앞에 있는 죽었던 사람을 사람도 못 넣고 돈도 못 넣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어? 또 옆에 남자 누구예요? 하하하 왜요? 하하하 왜요? 하하하 그분 나한테 저물 봤을 때 그거 안 들키자고 생각하고 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항상 이 사람이 떨어져 남으면 또 이 사람이 또 누구냐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어 몇 살이에요 이 사람 여기다 적어요 54살 말하지 말고 적으라고 생일만 적어 이 사람을 다 믿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은 여자가 줄 걸리듯이 걸린 사람이에요 어? 알고 있죠? 영 걸리듯이 걸린 사람이고 말빨 죽여줘요 맞아요 사람 말로 홀리는 것은 1순위에요 그리고 뒤에서 뒷감아 까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를 만났을 때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납니다 맞아요 그쵸? 돈으로 만난 남자를 나한테 욕허던먹을만 하냐 이 년아 에라이 미친년아 그렇게 남자한테 당하고도 또 남자 만나고 싶냐 눈발도 크면서 그 눈깔을 못 보고 있냐 이 미친년아 에이 나 진짜 욕정이라고 소문하겠다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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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벌고 이 ㅆㄹ 남자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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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얼굴만 쳐다보면 저남자가 나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니가 다가가 이 미친것아 어? 아휴 어떻게 하면 좋니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 분이 이 사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니가 야 말같은 소리 하지마 너 성격 우위부단해 우위부단해가지고 말로만 정리해 말로만 정리해 말로만 정리해 말로만 정리해 니 ㅆㄱ 자꾸라 됐네 어? 야 남자 꼬치가 그렇게 좋냐 아니 나 너걸 좀 깔고 이야기하는거야 왜 니가 그거 밝히거든 야 어 난 이제 그런것 좀 날리려고 나 쪽팔해서 못날렸는데 뭐 나쁜거 아니니까 여자니까 그치? 너 남자 꼬치 큰거 보면 너 제일 좋아하잖아 너 한장하잖아 너 안그래? 나 말 틀렸냐? 어? 여자니까 좋아할수 있지 안그래? 그럼 나만 할수는 없어 근데 꼬치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인생 사는것 좀 보라고 마인드 좀 보라고 남자 꼬치가 밥 먹여주더니 왜 쪽팔이지? 생쾌져 쑥쭤만 해서 아니 내가 이런 말은 정말 감싸주거든 내가 안 감싸주려고 팍팍 질러버리려고 아니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부끄럽게는 살지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네 나름대로는 부끄럽게 안 살았는지 모르려나 내가 한자라고 왜 이 말을 하냐 왜 열심히 고생해서 힘든 인생 살면서 남자한테 한 방에 쳐 박았냐 이 소리야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야기 한거다 맞아요 오늘 말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아니에요 매우랑 혼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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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까 혼난다 예 아유